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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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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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노동자들이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부터 이 노동자들은 협동작 방식으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그거에 비해서 정치권이나 정부나 사회적으로는 많은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이런 차원에서 스스로의 조직을 더 강화시키고 협의를 출범시켜서 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 협의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아무쪼록 정치권이나 정부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도 개정하고 다양한 정책들을 실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연대회의도 함께 열심히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영역에서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대단체에 함께하고 계시는 번역협동조합, CN협동조합, 전국 대리운전협동조합, 그리고 보조출연협동조합, 가사노동자협회, 한국프리랜서사회적협동조합 이렇게 나눠서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협의의 발족 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협의의 발족 선언문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노동과 일자리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다. 기술은 8시간 전일제 노동을 실시한 파트타임형 노동으로 변모시키고 있으며 공장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집단 노동을 주문형 호출형 개별 노동으로 바꾸고 있다.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와중에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이 노동시장을 크게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정 노동의 문제는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문제는 법과 제도가 이들의 증가속도를 전혀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사이 노동현장에서는 특고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비공식 노동자가 서로 뒤섞이고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뒤섞이고 있다. 플랫폼을 이용해 일거리를 얻는 프리랜서들이 늘어나고 있고 일부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서 자영업자와의 구별도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하지만 외행이었다건대 이들은 모두 불안정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은 물론 이에 연동된 5대 보험, 고용지원서비스, 산업안전, 건강검진 및 근로자 대책과 같은 기본적인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였다. 법과 제도가 우리를 보호하기 전에 자조적으로 노동자 협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조합을 만든 당사자들이 이제 우리 자신을 선언하기 위해 모였다. 우리는 플랫폼이냐 프리랜서냐 하는 일방적 구획을 거부한다.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모두 정당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야 하는 생활하는 노동자들이다. 우리는 국민들의 삶과 산업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일꾼이다. 우리는 법 제도의 불모지대 불안정 노동의 폐해를 온몸으로 느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뭉쳤다. 우리는 요구한다. 가사노동자법, 플랫폼, 프리랜서, 기본법을 제정하라. 베이커 프리랜서 불법 확인을 즉각 퇴출하라. 내실 있는 고용산재보험, 산업안전과 취급훈련을 즉각 제공하라. 노동자들의 자조조직, 노동자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플랫폼, 프리랜서위원회를 설치하고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라. 필요를 느끼는 자가 먼저 대안을 만든다. 정부와 사회 일각에서 조사연구, 법제도 필요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고용불안을 온몸으로 받아 안으며 법제도 개선운동에서부터 자체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과 같은 자조운동을 벌여왔다. 우리는 앞으로도 더 많은 동료를 만들고 동료들과 함께 좀 더 나은 세상, 조금 더 나은 노동과 일자리를 만들어갈 것이다. 공정하고 평등한 일의 미래를 위해 노동, 시민단체,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연대하여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협동조합, 협의회 일동 네, 이상으로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협동조합, 협의회 출범 기자회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응답은 바깥으로 이동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파이팅이요?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